나갈게요 네. 나가신답니다, 여기 나가신답니다 2, 2, 1 술 한 번 드려도 돼요? 술 한 번 드려도 돼요? 이재용, 황당촌, 이재용, 황당촌, 이재용, 황당촌, 이재용 여러분 여기가 전국에서도 유명한 이찬대공원입니까? 유명하군 하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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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맨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꾼을 뽑자 일본이 유능하다 맞지요? 네 인천하고 전국을 다 들여다봐도 일본 후보가 역시 일을 잘하더라 맞지요? 네 우리 박남춘 후보님이 인천을 빚을 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많이가 봤습니다 재정행위단체라고 했는데 재정안전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최우수단체 여러분 빚쟁이를 알부자를 만들었다 이게 실력 아니에요? 빚쟁이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알부자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박남춘 후보님 알부자 만드는 사람 맞지요? 인천이 만드는 사람들 살림 맡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천이 과거에는 뭐 빚이 많다 일 못한다 오죽하면 성남시장 기초단체장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 보고 인천시장 와달라고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오세는 저보고 인천시장 와달라는 소리 안 하던데 역시 박남춘 시장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박남춘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박남춘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이병래 후보 우리 남동구청장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해 제가 평소에도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표시가 나는데 확실히 달라지죠 이병래가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이병래가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박남춘이 이긴다 박남춘이 이긴다 이제 심판은 그만해도 되겠지요? 네 우리도 고민 고민하다가 손을 좀 내줘야 되겠다 일은 잘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손을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살림을 챙길 때다 맞습니까? 네 제가 이천도 그런데 경기도도 보면 무려 1,400만이 가는데 야묘이 4분이 있는데 확실히 김동연 후보가 1분이고 상대 후보는 뭐 하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꾼! 말씀은 잘하신 분 같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말로 먹고 사는 건 아니죠? 네 팀도 먹고 산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네 김동연 후보 얼마나 유능합니까? 경능도 높고 실력도 있고 프로 아닙니까? 프로! 네 프로페셔널 전문가 그런데 도정이라고 하는 게 인천시 정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많은 힘든 일인데 한 번 뭘 해본 일도 없고 비판, 비난 이거만 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경기도지사 맡고 나니까 기대 지지율이 29%, 27% 꼴등했는데 그게 정상으로 가서 전국 1등을 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가 밀렸어요 저도 다른 거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네 그 도정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겠죠? 네 일꾼에게 맡겨야 되겠죠? 네 이재명의 성과를 계속 이어서 확대시킬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죠? 네 이재명의 도정을 군인하고 전국 1등 한 도정을 싹 지워버리겠다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얘기는 뭘 지웁니까? 더 잘해야지 네 지역과학회, 청년기본소득, 청소년교통기 지원 세금 더 걷지 않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난지원동을 세 차례나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지만 더 빚진 것도 아니고 다 채워놓고 나왔어요 더 잘하겠다라고 이야기 16년 동안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대체 뭐 했습니까? 네 외곽순환도로 이름 하나 못 고쳐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외곽이냐 특별시 말고 그런 보통 시민이냐 이런 생각들게 만들어 놓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하고 그걸 승계할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이 하던 거니까 무조건 싫어 무조건 부인이야 너는 무조건 아니야 일단 안 하고 봐 이런 자세로 어떻게 행정과 정치를 하고 어떻게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한 발 앞서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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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금 동동선 모르세요? 네 세금이 동동 따있다고 아 세빛 아니 세금이 동동 따는 무슨 선 만들었다 아니요 뒤에 한번만 봐주세요 자 여러분 성울도 박원순 시장이 잘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잘못이 있지요 그러나 시정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정을 밟을 수 있겠는데 지금 1년 넘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제가 역동네에서 아무리 뭘 잘했다고 하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도 좀 이렇게 열어놓고 물어도 보는데 뭐했는지 바이오 주식 투자 아 바이오 주식 투자 저도 주식 주식을 거의 전 재산의 절반을 주식으로 받습니다 팔라고 해서 아무 소리 안하고 바로 팔았는데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서울시도 우리 송영길 후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 할 때 얼마나 기업 유치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인천시장 시청 바로 잘 잡았습니까 그죠 네 서울시도 인물과 인물을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된다 네 여러분 여러분 모습이 일 잘하면 됐지 모습이 빨간색 좋아하는지 파란색 좋아하는지 어떤 지역 출신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둠이 우유자 주인 살림 늘어주고 주인이 안 보더라도 저 멀리 텃밭에 땡핏해서 열심히 김매가지고 콩 한 대라도 더 수확하게 하면 그게 유능하고 좋은 일꾼 아닙니까 다른 모습 열심히 해서 성관을 해서 주인한테 칭찬받을까봐 발목이나 잡고 주인 물건이나 훔치고 훔치는 거 막는 모습은 괜히 갖다가 욕해가지고 지가 도둑질했으면서 거길 도둑을 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공직하면 안됩니다. 정치하면 안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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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데 강원도 한번 보세요. 김진태 아니 그것이 저희 3월 연수원 동기입니다. 이광재우 강원도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 사람입니까? 김진태 그것도 험한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김진태 뭔가 문제가 나는 발언만 해가지고 존재감을 인정받던 노보가 그 강원도 그 넓은 땅 그 복잡한 강원도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 문제는 일할 사람이래요. 출신 중요하지 않다. 소속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똑같은 세금과 똑같은 권한과 똑같은 조건에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낼 실력이 있느냐 그 실력도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되어 있느냐 그의 과거로부터 그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느냐로 결정해야 된다. 광남촌 이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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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광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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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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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지역 얘기 좀 더 할게요. 충북 어때요? 충북. 아니 거기는 노영민 전 피서실장이 정말 충북을 잘 갖고 왔는데 뜬금없이 김영환이라는 분이 거기 내려가서 충북에서 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아요? 아니 충북에 뭔 연고가 옛날에 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충북 그 넓은 지역에 그 엄청난 고정을 주로 제가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충북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일을 대절할 것 같습니까? 비교하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충남은 또 어떻게 충남? 우리 양승조 기사께서 정말로 지금 일자리 늘리기나 지역 경제 발전에 정말 큰 성과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상정 후보가 이름은 길이 뭡니까? 김태훈. 김태훈. 아 그거 뭐 하는 분이세요? 김태훈. 고령 사천 국태훈. 고령 사천 국태훈. 아 국태훈. 네. 조금은 뭘 해보는 분이시네? 지금 현재. 현재. 현재 정말로 소속 색깔 다 빼고 나면 진짜 충남 발전시킬 능력 있는 인물 누구입니까 여러분?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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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속에서 나 거기서 볼 거니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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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 하다보니까 어디가 불리하니 유리하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번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후에 지어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4곳을 제주, 대구, 경구 빼고는 다 당선이 됐습니다. 일한 거 성과로 치면 4년 동안 잘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20일 만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만약에 보통 경우 같으면 지금 대통령 후보 지지율 80%, 90% 이러면서 지방선거는 하나마나 분위기일 텐데 지금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인물이, 실력이 앞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론조사에 지금의 여당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약간 민주당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혼은 냈으니 열심히 우리 산림을 불꽂어줄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야 되겠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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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여라도 야, 우리 민주당 임무는 좋은데 구도가 나빠서 지나보다 에이, 놀러 나가자!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선거 끝나는 그날 밤 개표를 보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현실적 경험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세훈, 한명숙이 서울시장 선거에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한명숙이 17% 진다. 계속 나오니까 아이고, 어차피 내가 한 표 더 해봐야 하나, 만한데 놀러나 가자. 이게 놀러갔다. 그날 밤에 개표하는 걸 봤더니 1. 몇 퍼센트인가 0. 몇 퍼센트밖에 안 졌어요. 전부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투표했더라면 주민사람 한 번만 더 데려갔더라면 이겼는데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다시는 이런 우울을 범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축제합니다! 축제하면 이깁니다! 축제하면 이깁니다! 축제하면 이깁니다! 박남춘에 투표하면 박남춘이 이깁니다! 박남춘! 이병래에 투표하면 이병래에 확실하게 이깁니다! 이병래! 이대병에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이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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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박남춘에 투표하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퍼센테이지 얘기하면 참 안타까워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동네에 인사를 다니면 저를 손을 잡고 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TV를 며칠 못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안 봅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절망과 고통을 드렸기 때문에 참으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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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더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기울어 긴 운동장 나쁜 언론 환경 탓하지 말고 바꾸려고 노력하되 탓해서는 못하겠습니까? 네! 이것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다 맞습니다! 네! 이것조차도 넘을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웁시다! 네! 그 장갑을 넘을 만큼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분열 갈등하지 말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손잡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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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불 좀 전달해 주세요! 불 전달! 불 전달!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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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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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맞아드리고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로 그 결과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기는 거다 맞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자잘을 투지와 용기로 바꾸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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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가 대선에서 투표했지만 지방선거 투표율은 통상적으로 55% 넘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결국 대선에서 투표한 사람의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기인데 우리를 지지했던 우리와 함께했던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과거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염원했던 그분들이 조금만 더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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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그 좌절과 슬픔을 투지와 용기로 의지로 바꿔서 더 투표하고 더 함께하고 더 열정적으로 모아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concur 고맙니다! Mid-Series He's the only one 임 아 이쀚 月 우리 세력 권좌에서 끌어내린 세계사 역사에 없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결단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 높은 세계에 내놓아 부끄러움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충직한 일꾼을, 실력 있는 모습을 원하고 선택할 것이다. 박남춘이 이겨요. 인천이 이겨요. 이병내가 이겨요. 박남춘이 이겨요. 박남춘이 이겨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박 후보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경기도에서 이긴 것이 승리의 첫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지어진 선거에서 야당이 수도권에서 중립치대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경기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요. 이기다. 우리 수도권에서 인천이 이겨야 합니다. 인천이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천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기다.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천을 이겨야 서울도 희망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을 이기고 수도권을 이겨야 강원, 충청에서도 이겨 결국 우리가 바반승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중심에 태풍의 눈에 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천 시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좋겠지요? 네. 박남천 시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좋겠지요? 박남천 시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남천 시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4년은 너무 짧다.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먼저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오세훈의 서울을 제치고 도시경쟁력 1위 인천을 만들었습니다. 보도를... 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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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상대가 아프긴 아픈 모양이에요. 대선 후보를 자기 반려내놓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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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대선에 나가기 전에도 경기도 지하성 하면서 맨날 1등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맨날 골치를 주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역대 시장 중에 제가 10등까지 올라가본 최초의 시장입니다. 박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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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러워하던 우리 이재명 후보는 한교 테크노밸리를 짧은 기간 안에 완성시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박남천! 박남천은 대양테크노밸리 100만평을 이제 천지개벽시켜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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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선 시장상업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깁니다 각오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무청장 후보 이병래 이타진입니다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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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란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이재명 여러분들이 TV를 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 이재명 3인 고문께서 그 눈물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재정위기 우리 인천이 재정위기 단체였습니다 2018년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 연속 재정 최우수 단체를 만드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황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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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당선된 후 일자리 참치를 위해서 직접 일자리 현황판을 시장실에 걸어놓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인천이 최정북 역대 최초로 일자리 경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황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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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 황당수 황당수 이겨야 우리 이재명이 이깁니다 황당수 황당수 우리 남동구는 53만 구민이 계십니다 수도권 최대 두묘의 남동산단이 있습니다 그 남동산단과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남동굴을 만들 사람 그 누구입니까? 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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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대가 이겨야 누가 이깁니까? 강남춘! 강남춘! 강남춘이 이겨야 또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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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구에서 누가 이겨야 우리 강남춘 시장과 이재령 장인공원이 이기겠습니까? 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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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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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경북 안동 출신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보는 바로는 맹물은 맹물인데 맹물이 모여서 납동강 되고 납동강 같은 게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아니 어디 맹물이 모여서 짠물이 되지? 근데 우리한테 동화체를 먹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맷돌을 배에 짚고서 맹돌으로 소금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알고 이러면 우리 아니죠? 안 믿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 믿고 거짓말일 것이다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2000년에 76년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용돈도 모으고 2년 후에 78년도 여름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성남에서 청구로 오는 버스가 있었어요 연안부드로 연안부드로 가가지고 제가 먹어봤잖아요 진짜 짠거에요 그리고 거기 막 벌벌 기어다니고 개들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나와봐 요것도 제가 살짝 먹어봤어요 그것도 짜는군요 그래서 제가 인천은 정말 그런 인연도 있고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열심히 다르셨는데 제가 보기 그 이유가 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주의사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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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키되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안정단체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쪽은 막 빗지가면서 막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생색이 안 나고, 그럼 다 어디 갔을까요? 이상하잖아요. 네. 어려울데도 할 일 많이 했잖아요. 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생들한테 일시켜놓잖아요. 일은 안 하고 맨날 주민한테 와서 얼굴만 알랑할랑거리고 일 열심히 하는 일꾼이 있으면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게 표시나 하니까 못하게 막고 쟤들이 주인장고 막 훔치다가 그거 막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들이 때려가지고 상세편하고 제 상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자기들이 막 훔쳐먹는 거고 온몸 다 부패로 더러워졌으면서도 그거 막으려는 모습한테 털점 붙여놓고는 아이고 얘 뭐 굳었네 이렇게 욕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걸 잘 가려보셔야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대장동 여기 한번 더 해야지. 웃기지도 않고. 대한민국 역사 이래 모든 개발 허가를 그냥 민간이 해먹으라고 허가이듯이 저처럼 그거 남는 것 중에 70% 내놔라. 그거 부족하니까 천억 더 내놔라. 그것도 부족하다 운영기 280억 더 내놔라. 야 그것도 부족하다 용역비 8억 더 내놔라. 5천 8백억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일타강사라고 그러는데 원희룡 지사가 있던 고등봉 개발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얼마 한 수였어요? 들어본 바 있어요? 없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상한 말 많이 나오던데. 얼마 넘어봤어요. 그 사람이 엘시티 1조 원 이상 남았을 텐데 환수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돈 내줬잖아요. 네. 공흥지군지 역흥인지 뭐 그렇잖아요. 그냥 허가해줘서 그냥 해먹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시장, 나치단체당이 개발 허가해주면서 그 일부 시에 내놓아라 합니까? 그런데 그 업자, 민간업자 돈 소위 쌈짓돈, 아니 소위 씨앗돈 스위트볼이 보호해준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 나눠먹은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 국팀. 이 민간업자한테 보험준 집단. 대장준. 국팀. 국팀이죠? 네. 여기서 이익 나눠먹고 감옥간 집단 누구예요? 국팀. 국팀 집단. 국팀 집단. 50세 crossed 야, 남의 고맙다. 홍영배에 씨가 그랬잖아요. 단놈이여. 씨앗이 한 몫여 10년동안 죽었는데 나무귀 그랬잖습니까? 정량과 인간을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돈 주고 와서 이재명이 아니면 큰일 나니까 절대 죽을 때까지 모델으로 가야 된다. 모델까지 빌린다. 그렇잖아요. 물론 직원이 오염되면 제 잘못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당군 이래 이렇게 많은 공익 환수한 사례가 처음입니다. 황수 도감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거든 거 다 합쳐도 2,700억밖에 안 돼요. 제가 단 한 번으로 5,800억, 25억 투자해가지고 다 황수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인정 못 받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대장동 그 업자들 도와주고 대장동 업자한테서 이익을 뇌물로 나눠먹고 대장동 업자들 압박해가지고 돈 뜯어가고 대장동 업자들 압박해가지고 짝짝꿍했던 그들이 인간 개발이 개헌하고 인공개발하려고 정말 피나게 노력하고 그것도 안 돼서 이익이라도 60,70% 환수한 저를 어떻게 이 도둑들이 도둑이라고 감히 이렇게 덮어씌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뭐보는 게? 적당 가장 부와 무치 질려가지고 적당 부와 무치 질려가지고 적당 부와 무치 질려가지고 적당 부와 무치 질려가지고 적당 부와 무치 질려가지고 이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네 차 떼기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돈을 먹다가 혼자 해서 쫓겨난 집단 아닙니까? 네 하천대유에서 돈 받아 먹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천대유 도와준 사람이 그들 아닙니까? 네 상남시 공공개발 못하게 막아서 민간업자 밀어준 게 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괴롭힌 게 그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남시의회에서 공공개발 못하게 지방체 발행 거부한 게 국민의힘 시의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들 내 물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먹었습니까? 아니요 50원도 안 먹었어요? 세상에 아 무았지? 아 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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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팀 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50만원 안 죽었냐? 하하하하 혹시 50원 안 죽었냐? 하하하하 혹시 50원도 못 받아서 억울하지 않았냐? 하하하하 50원도 안 먹었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농담이었겠지만 상상을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합니다? 글쎄요 진짜 역기적입니다 먹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국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재명도 먹었을 거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내가 이 돈이라도 먹었으면 이 자리까지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팔팔 털다가 그것도 안 돼 3년 7개월을 털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내복 벗어서 털고 있어요 여러분 척과 털면 비듬도 안 나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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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6거리 삼아서 하나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오공화천 다 합치니까 오공시미 현문택 대변인 사전 오등봉 대기 잘 알고 있죠 엄청난 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아 특검 한 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다면서 저는 자신 있어요 오등봉 제주도 오등봉 개발사업 여주 생수구 개발사업 예 예장동 화천대유 오공시티 화천 특검 한 번 해보죠 네 한번 털어보자고 예 진짜 도둑이 누군지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한 공직자가 누군지 누가 부패했는지 누가 진짜 도둑인지 한번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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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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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천배유 한 번 화끈하게 미역할 것 같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도 이런 기가 막히더라도 세상에 부하직원 관리 못한 제 잘못 인정한다니까요. 100% 환수 못한 거 국민들께 죄송하다니까요. 그런데 50%, 70%도 환수 못하고 한 푼도 환수 못한 게 세상이 세고 세고. 그게 바로 국힘 단체장들이 한 일인데 거기 좀 더 원망해 주십시오. 구독해서 좀 더 노력하겠지만 아예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한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물어 주시면 좋겠다. 이 마차! 두 분 하자로? 네! 이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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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야!